파티 게임 시작합니다 언급을 환영합니다 파티 파티 데코 셀럽 데코 여기 어딘가 왕짱 조마 제이잉제 나의 이름은 한빛TV의 한빛이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파티 고고고 도끼기를 한 남자 캐릭터네 파티로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친구 어때요? 긴장한답은데? 파티 위스랑 바다 놀아줄게롱 아이 새로운 메이크업을 도전해 봅니다 귀엽네요 이런 머리도 할 수 있네요 근데 지금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머리로 가고요 그냥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풍선 타고 갑니다 고고고고 네 캐릭터들이 귀엽습니다 가구가 없는데 이게 심플하고 있지 않아요? 꽃 냄새도 맡을 수 있다네요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네 한빛의 10입니다 보상 받기 보상 받기 불쌍 오백 개 굿 네 네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나요? 아.. 이렇게 이동할 수 있나요? 지금까지 현빈TV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